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. 대법원은 오늘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일부에 배당했습니다.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노태약, 신숙희, 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합니다.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 3,808억 원을 도출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